유상통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4월 2일 월요일입니다. 유파발 시작합니다. 주말은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지난 주말에 좀 쉬었어요. 개인적으로 또 어머님 생신이고 그래서 시골에 좀 다녀오고 하느라고 좀 쉬었습니다. 이게 계속 달리다가 한 이틀 또 좀 맘 놓고 쉬었더니만 그렇잖아요. 이게 좀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어쩐지 오히려 이게 더 피곤한 거예요. 이 월요일날 출근해서 아침에 기신맥친 도대체 맥을 못 추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이제 열심히 또 달리셔야죠. 오늘 4월 2일 기점으로 우리 시험이 110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모든 교재도 다 이제 발송이 됐고 여러분들 예정해 드린 대로 큰 착오 없이 교재 다들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제 열심히 달리는 일만 남았죠. 이제 곧 디데이 100일이 되는데 가벼운 이벤트 하나 좀 할 겸 여러분 힘내시라고 안내도 해드릴 겸 해서 유파발 진행을 합니다. 100일 이벤트를 좀 간단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미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데 유상통 홈페이지에 보시면 유상통 소개 메뉴에 공지 앤 이벤트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100일 합격 응원 이벤트라고 하나 이벤트 공지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디데이 100일 합격 응원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응원을 하는 간단한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총 100분을 선발해서 100분에게 100일 플래너를 보내드릴 생각이에요. 간단한 걸 남겨주시는 겁니다. 저라면 유수에게 저 자신에게 저에게 편지를 쓰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유수 힘내라 이러고 스스로에게 한번 다짐을 하고 앞으로 이제 110일이라고 하는 시간 앞으로 곧 100일이 되겠죠. 이 10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당락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어떤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한 기간과 합격이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10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열심히 달려가느냐 물론 거기에 마지막 항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운도 좀 작용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100일 시간이 합격을 좌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루하루 정말 알차게 보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 10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이제 보낼 건지 스스로에게 좀 다짐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응원 메시지를 남기는 그러한 글을 좀 남겨주시면 그렇다고 너무 또 장황하게 막 글을 남기신다든지 우리 그럴 시간 없어요. 그죠? 간단하게 여러분들 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 아 여기에 뭐 댓글로 남기거나 이런 것들은 무효입니다. 그럼 되지 않고요. 우리 그 게시판에 보시면 커뮤니티 메뉴에 그 상단에 보시면 커뮤니티 이야기 마당이네요. 이야기 마당 메뉴에 보시면 자유 게시판이 있잖아요. 그죠? 자 또는 여기서 들어가시면 자유 게시판으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보면 자유 게시판 여러분들 뭐 여러가지 정보 교류도 하시고 여러분들끼리 서로 이제 글도 남기고 하시라고 자유 게시판 만들어드렸는데 너무 이게 공동구매 구하시는 글만 너무 올라와서 자 여기를 좀 활성화시킬 겸 해서 자 여기에 벌써 한 분이 올려주셨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길이로 음 예 이 정도 남겨주시면 되겠네요. 너무 길지 않게 스스로에게 한 번 응원 메시지를 한 번 남겨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총 100분을 선발해서 플래너인데 뭐 그렇다고 뭐 큰 건 아니고요. 뭐 이거 시중에서 한 3,000원 3,5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를 저희가 100분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막 뽑을 거니까 너무 또 막 시간 뺏기지 마시고 한 서너 줄 정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힘내자 파이팅하는 글을 한 번 올려주시는 겁니다. 글을 올리시면서 한 번 스스로 자 100일을 정말 알차게 보내자고 한 번 다짐을 한 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 플래너는 뭐 이제 무작위로 발송이 될 겁니다. 남성분인데 막 분홍색이 왔다라고 바꿔달라고 하셔도 바꿔드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성분들도 뭐 어떤 색이 가도 그냥 이거 뭐 큰 건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들 응원하는 그 이벤트로 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또 안 뽑히신다라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진 마시고 이벤트 또 할 겁니다 나중에. 이벤트 또 할 거니까 그때 또 당첨되시면 되니까 이번 기회도 한 번 참여를 한 번 해보시죠. 스스로에게 한 번 응원 메시지를 남겨보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 번 응원 메시지 남기면서 열심히 한 번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시간을 잠깐 가져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자 100일 응원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일단 언제까지냐면 자 어디에 있나요? 유상통 소개해서 이벤트에 가보면 자 이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에 댓글로 남기시면 안 되고요. 자유게시판에 남겨주셔야 되겠고요. 아 이야기마당 자유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마감일은 4월 4일 자정까지 마감을 할 거예요. 자 4월 5일날 3시에 발표를 해서 여러분들 100일 전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플래너를 보내드리게 될 겁니다. 자 기간 꼭 엄수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유게시판에 간단하게 글 남겨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까 그 자유게시판 글 보다 보니까 어느 분이 유수쌤 화장하시나요? 하고 글을 남겨주셨던데 어디 갔나요? 유수쌤 화장하시나요? 여기 있네요. 촬영할 때 화장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행바님이신가요? 행바님? 자 맞습니다. 화장합니다. 이게 지금 화장 안 하는 얼굴이에요. 화장 안 하면 이렇게 좀 그렇죠. 이게 좀 이제 또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주름도 생기고 그래서 화장 안 하고 그냥 강의 찍으면 여러분들 보기 역겨우실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이쁘게 보이려고 화장하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떨 때는 좀 덕지덕지 이게 잘 안 먹을 때가 있어요. 화장하는 남자입니다. 또 하나 새로 샀어요. 다 써서. 리리코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얼마예요? 2만 원짜리네. 이 싼 걸 썼구나. 그래서 내가 얼굴에 뭐가 자꾸 나나? 요즘에 여기저기 막 뭐가 나서. 하여튼 화장해야 됩니다. 카메라 앞에 설 때 화장 안 하면 장동건이나 정우성이나 이런 사람들도요. 저는 다 동갑이죠. 그렇죠? 다 비교하지 마시고 화장 안 하면 이상하게 나와요. 화장하고 촬영을 합니다. 눈썹도 좀 그려요. 지금 이게 눈썹 안 그린 건데 제가 눈썹이 여기 분명히 이쪽에도 눈썹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카메라를 찍으면 여기만 이렇게 눈썹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촬영을 할 때는 여기도 눈썹도 그리고 촬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왜 이렇게 깍두기 같이 보이나요? 무슨 조폭 같이 보이네요? 머리를 이상하게 또 잘라놨나? 그래서 어쨌든 화장합니다. 합격 100일 이벤트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또 당첨 안 되셨다고 너무 서운해들 하지 마시고 무작위로 뽑을 거니까 어느 분을 좋아해서 뽑고 그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100일도 정말 다가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셔야 되겠죠. 우리 이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제가 큐코드 문제 이전 유파발 때 여러분들 알려주시는 문제 우선적으로 올려드리겠다고 해서 지금 계속 녹음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계속 녹음을 진행했는데 여러분들 큐코드 이미 알고 계시죠? 내 강의실 가시면 플레이 유상통 플레이 유상통 메뉴에 보시면 큐코드라고 하는 메뉴가 이렇게 새로 생겼죠. 큐코드 메뉴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큐코드 여러분들 문제 번호를 입력하시면 아직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입력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검색하실 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제가 입력을 할 겁니다. 녹음을 해서 계속 올리고 있고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이전 유파발 때 알려주신 그것들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80문제 정도 제가 녹음해서 올렸는데 계속 내일 모레 계속 올릴 겁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그러면서 여러분들 질문 답변 게시판에서 질문 주시는 문제들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큐코드를 먼저 녹음해서 쭉 올리게 될 거예요. 어느 정도 큐코드 올라가고 나면 웬만한 궁금한 부분들은 큐코드에서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큐코드의 해설 강의가 있는지 먼저 큐코드 검색을 하시고 그래도 없을 때는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곧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여러분들 계속 드릴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는 궁금한 게 없었는데 1회독 2회독 진행하면서 뭔가 한두 가지 알기 시작하면서 궁금한 부분들이 막 생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곧 답변도 계속 드릴 겁니다. 우선은 큐코드를 먼저 올려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중요한 문제들 질문 안 하셔도 큐코드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큐코드를 녹음에 올릴 거고요. 시언어까지 다 끝났죠. 그렇죠? 시언어까지 끝났고 물론 신기술 용어 하나 본 강의 하나 남아있고 엑셀 남았는데 엑셀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문제 풀면서도 다 나중에 설명드리기 때문에 엑셀은 천천히 하셔도 되고 거의 다 끝났다. 정규이론 강좌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규이론 강좌에서 중간에 보충 강의실에 올려드린다고 했던 게 아마 서너 개 있을 거예요. 뭐죠? 서브넷 마스크 구하는 거랑 자바 쪽하고 그다음에 운영체제에서 프로세스 스케줄링 대기시간 반환시간 구하는 부분 이러한 것들을 곧 올려드릴 거니까 그쪽 좀 궁금하신 부분들은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정규 과정이 다 끝난 겁니다. 그다음에 단기 심화 강좌에서 단규 완성 강좌 빠르게 올려드릴게요. 복습 끝내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기출, 통쾌한 기출 해설 특강으로 빨리 넘어가셔서 또 이제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분석하시면서 정리를 또 하시면서 복습을 진행하실 단계예요. 아마 제대로 정규이론과 단기 완성으로 어느 정도 2회독 정도를 하셨다면 아마 통쾌한 기출 해설 강좌 수강하시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그 내용들에 95% 이상은 다 우리 본강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이고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던 내용일 거기 때문에 아 이거 정말 처음 들어보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다시 본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연동을 해서 공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받아보셔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두께도 꽤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이 핸드북 가지고 나중에 막판에 통쾌한 기출 해설 특강 다 수강하신 다음에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쭉 풀어보시면서 유형별로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이 약한지 이러한 것들을 체크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이제 정규 이론 교재하고 연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복습을 진행하시면 효율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번 강좌는 이러한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많이 이전보다 보완이 돼서 괜히 중복이 된다거나 또는 여러분들 굳이 안 해도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과감히 배제하고 뺐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큐코드도 이제 저 열심히 계속 올릴 테니까 큐코드 곧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문제 있으면 계속 알려주시고 질문 주시면 그 부분들부터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가 약한 700 몇 십 문제 정도 수록이 돼 있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규 이론 교재가 몇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번호까지 치면 700, 735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네요. 735 문제. 자 735 문제라고 하면 엄청난 문제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 기출 문제 2017년도까지 2007년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의 모든 기출 문제만 해도 그것만 해도 벌써 또 몇 문제입니까? 물론 여기하고 또 중복되는 문제들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만 완벽히 여러분 것으로 만든다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어요. 이 내용들과 문제들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고득점을 못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많이 본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내용을 완벽하게 학습하신 상태에서 문제는 많이 풀어보는 게 좋겠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매직 적중 모의고사에서 많은 문제들을 제가 계속 만들어 올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커밀은 충분히 잘 여러분들 점수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금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 한국사와 우금 열심히 공부하셔서 마지막까지 우리 열심히 한번 달려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정말 이제는 뭐 이제는 이제는 뭐 열심히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들 내시고 이제 100일 동안은 절대 아파서는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절대 아파서는 안 된다. 자 건강관리 하시면서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고요. 자 이벤트 참여 많이들 해주시고요. 다음 이벤트 때 이제 다음 유파발 때 또 이제 발표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곧 그 우리 플레이유상통 메뉴에 물론 이제 이 100일 플래너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지만 받아보신 분들은 잘 활용하세요. 100일 동안 계획 잘 짜시고 이 계획표대로 진행될 수 있나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진행하시고 그 다음 이제 어 플레이유상통 메뉴에 아 이제 아마 메뉴 이름을 아직 정확히 정하지 않았는데 아마 유수의 수험 다이어리라고 하는 그러한 메뉴로 메뉴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도 100일 동안 매일매일 거기다 일기를 쓸 겁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 유파발로 여러분들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소통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또 좀 이렇게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날그날 제가 막 여러분들께 전달해야 될 사항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또 여러분들께 또 막 전달해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매일매일 제가 일기를 쓸 겁니다. 100일 동안. 100일 동안 매일매일 오늘 무엇을 했고 내일 무엇을 할 것인지 100일 동안 제가 일기를 쓸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기에다 똑같이 댓글에다가 100일 동안 저랑 같이 일기를 써보시는 겁니다. 자 오늘 무엇을 했고 내일 무엇을 할 건지 목표도 잡고 이것들을 여러분들 100일 동안 계속 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유수의 수험 다이어리라고 하는 이러한 메뉴를 지금 만들어서 아마 이제 100일부터 딱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럼 매일매일 제가 거기다 일기를 쓸 거거든요. 그러면 당장 이제 내일 뭐를 할지 오늘 뭐를 올렸는지 자 앞으로 뭘 진행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하는 형식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저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 되기도 할 것이고 여러분들과 좀 더 소통을 더 원활히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 거기에 댓글에 뭐 유수쌤 힘내서 이렇게 다는 게 아니고요. 자 이제 자세히 또 그때 가서 안내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도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수험 다이어리 100일 다이어리를 써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일 목표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음날 자 어제 목표했던 양을 내가 달성했는지 그리고 자 오늘 무엇을 했고 내일 또 무엇을 할지 이런 것들을 100일 동안 간단간단하게 일기를 쓰면서 매일매일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저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저 스스로도 나태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저도 100일 동안 다이어리를 한번 써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100일 다이어리가 100일부터 이제 딱 시작이 될 거니까 그때부터 우리 함께 이제 다이어리 쓰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관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자 힘내시고요. 마지막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고 빠르게 저도 열심히 열심히 강의 이제 마무리 짓고 4월 중순쯤이면 다 끝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좋은 문제 만들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시 벌써 40분이 됐네요. 이제 오늘 이제 너무 떠들어서 계속 녹음을 했더니 이제 배가 고파서 못 떠들겠어요.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밥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절대 아파서는 안 됩니다. 건강 관리하시면서 자 우리 한번 힘내서 또 이번 주도 파이팅 해보자고요. 자 다음 유파받 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